아무리 두터운 옷차림을 해도 추위를 견디기 쉽지 않은데요.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인 가운데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에 머무는 등 공기가 차갑겠습니다.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. 또 여기에 동해안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. 영동과 경북 동해안, 경북 북동 산간에는 5에서 10cm, 그 밖의 영남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이나 좋은 단계로 오늘 추위 대비만 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서울 1도, 전주 3도, 대구 4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속초 1도, 군산 2도, 창원 5도로 예상됩니다. 추위는 오늘까지입니다. 하지만 토요일에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춥겠습니다. 또 내일과 모레 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. 호남과 경남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고 토요일에는 또다시 영동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여러분들과chtต Couriertow